마켓 주민 시간입니다. 그동안은 과도한 공목과 논란이 있었고요. 카카오의 빅테크 규제 등으로 몇 차례 상장을 연기했었던 카카오페이가 드디어 청약을 지났고 다음주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.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카카오페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은연 중에 쓰고 있는 게 카카오페이인데요. 아까 카카오페이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소개해 주셔야죠. 네, 2014년에 시작됐죠. 소위 말하는 간편결제, 많은 분인들이 쓰고 있습니다. 2014년 9월에 섭시를 시작해서 국내 간편결제 시장이 약 24% 정도의 마켓 시어를 현재 가지고 있고요. 6월 말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수가 3,500만, 그리고 월 사용자 수가 2,000만에 달하고 놀라운 것은 거래 규모가 2014년 출범 첫 해에는 한 사람이 1년 동안 거래하는 금액이 6만 원이었는데 현재 15배들은 한 100만 원 정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반기 기준으로 한 47조 정도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. 카카오페이는 사실은 페이 시장, 간편결제 시장을 시작으로 시작했지만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. 금융 플랫폼에는 결제 시장이 있고요. 대출 시장이 있고 투자, 보험 시장이 있습니다. 이 전체 시장을 보고 이번에 상장을 한 건데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면 원래 결제 시장을 카카오페이가 시작을 해서 대출, 투자, 그리고 보험까지 했는데 우리가 잘 아시듯이 이번에 세 번째 시도만에 상장을 했습니다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기 보시는 보험 중개업, 그리고 디지털 손해보험 이런 부분들이 현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현재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고 만약 카카오페이가 조금 더 성장 잠재력이 있다면 저기 오른쪽에 보시는 비투비 결제라든지 담보대출 이런 시장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투자할 때 하나하나를 보시고 저런 부분이 시작을 했다 그러면 성장 잠재력이 좀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국민의 카카오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카카오페이를 쓰려고 찾아서 쓰지는 않았지만 하다 보니까 쓰게 되더라고요. 카카오랑 연동이 돼서요. 엄청난 성장세를 가지고 있고 또 논란에도 좀 있습니다. 공모 청약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. 이번에 처음으로 100% 균등 배정 방식이라는 걸 적용을 했는데요. 얼마나 많은 분들이 청약에 참여를 했을까요? 처음 들어보신 것 같아요. 균등 배정 방식이라는 게 그전에는 사실은 돈 놓고 돈 먹기였죠. 돈이 금액이 많을수록 주식을 많이 받아갔죠. 그래서 몇천 만원 넣었는데도 몇천 못 받았다는 말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 많았고 그래서 공모 청약 금액이 어매마했죠. 카카오뱅크 마이도 56조 있지 않습니까?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게 왜냐하면 금융 플랫폼이라는 핵심 전략을 조금 더 염두에 둔 것 같아요. 누구나 사용하고 누구나 받아야 된다는 이런 철학을 좀 깔고 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00% 균등 배정 방식을 아마 진행한 것 같은데 종전에는 증거금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많은 주식을 받아간 반면에 균등 배정 방식은 청약 참여자 수에 따라서 n분의 1로 한 거죠. 이번에 청약 참여한 사람이 182만 명이니까 이번에 공모를 한 금액이 공모주가 총 1300만 주 일반 청약이. 그러니까 평균 한 2.3주 정도를 받아갔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공봉 청약 굉장히 29대 1이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카카오페이가 금융 플랫폼이라는 기업 철학을 좀 더 홍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또 읽히고 그것 때문에 공모 증거 금액이 생각보다 적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금액은 100% 균등 방식이기 때문에 작지 않은 금액을 생각합니다. 네. 증권사마자 배정 수량이 좀 다르긴 한데요. 말씀하신 거 평균 2.3주군요. 그렇죠. 한 평균 2주, 많은 데는 4주, 적어도 한 주씩은 받았다는 결과들을 받아 봤습니다. 경쟁률은 기관들도 굉장히 치열을 했고요. 전체적인 경쟁률 현황 체크해 주세요. 청약 경쟁률이 어땠는지. 일단 개인 경쟁률이 29.4대 1이었고 기관이 좀 셌습니다. 기관이 1714대 1이었습니다.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기관에서의 총 경쟁률에서 기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보존기관 이게 7.4%였다는 게 아주 새로운 기록이었죠.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7.4%라는 게 최고였고 1조 원 이상 금액에서 이 부분이 높은 게 이번 공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네.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70.4%였다. 이걸 우리가 당장 팔지 않을게요라고 이렇게 확약을 할수록 주식을 더 주구덩이요. 그렇죠. 그 비율이 높았다는 거고요. 공모가가 9만 원입니다. 기관 수요 측에서 상단밴드 9만 원을 기록했는데 그동안에도 적정가 논쟁 때문에 몇 차례 미뤄졌는데 공모가 9만 원은 지금 어떻게 평가할 수 있었나요? 이 부분이 정권사마다 굉장히 편차가 심해서 사실은 공모가라는 것은 비슷한 기업 형태를 보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 금융위원회에 가보면 금융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. 이 말은 뭐냐 하면 정부 규정상 금융 플랫폼이 현재 규정화되어 있지 않고 그 말은 금융 플랫폼에 비교할 만한 기회 사실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공모가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데 정권사마다 5만 7천 원에서 한 11만 원 정도까지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문제는 올 하반기에 IPO 대여를 곱했던 몇 개를 한번 집어보면 카카오뱅크, 크래퍼톤, 현대중공업 있지 않았습니까? 이 모두가 당초에 기대했던 적정가보다는 주가가 굉장히 낮게 움직였습니다. 이런 것 때문에 카카오페이도 공모가가 적정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고 역시 가장 큰 타격은 이렇게 세 번 만에 상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금융위원회의 제재 이 부분이 아마 적정 주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. 시장 상황하고도 연관이 있고요. 봄에 장 좋을 때 올라온 기업들은 따상, 따상상 가는 기업도 있었는데요. 최근에는 가을의 시장 흐름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IPO도 좀 식었기 때문에 뜨겁지는 않았습니다. 카카오페이가 상장하는 것은 단독 기업으로서가 아니라 카카오하고 어떤 시너지가 있겠느냐? 카카오는 또 지금 규제 이슈 때문에 이걸 돌파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. 카카오 그룹이죠. 카카오의 계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 부분이 사실은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상장 전에 카카오페이와 상장 후의 카카오페이는 사실은 다르게 투자 입장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상장 전에는 카카오톡을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카카오톡을 사용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아서 누구나 쉽게 사용했던 카카오페이거든요. 그렇게 해서 증가에 성장해 왔다면 상장 후는 사실은 다른 전략을 펴야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이미 그 잠재력은 사실 다 소모했다고 봐야 되거든요. 이미 가입자 3,500만이라는 것은 아마 증가 추세가 굉장히 미미할 것이고 오히려 카카오와 어떻게 독립적으로 포텐셜을 가지는가가 향후 카카오페이의 주거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이다. 그런 게 사실은 중론이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상장 직전에 잘 보시면 카카오페이가 앱을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. 그 말은 카카오라는 기본 전략적 구성은 이미 사용을 했고 추가적인 포텐셜을 가져가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미 카카오페이는 연결의사 기준으로 결제, 송금, 인정, 스크리밍 등 서비스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포텐셜을 가지려면 주식, 보험 서비스를 내놓아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이라도 카카오 가입자와 약간 거리를 두면서 독립적인 어떤 플랫폼을 구성하는 게 향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카카오라는 시너지를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카카오페이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상장 이후의 주가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. 긍정적인 면은 사실 카카오도 돈 번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돈을 계속 쓰기 시작했는데 카카오페이는 카카오의 기댄 전략이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고 있죠? 실적 현황이 적혀있죠. 그렇습니다. 사실은 작년까지 계속 적자였죠. 작년까지. 2014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였고 올 1분기부터 사실 흑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. 현재 상반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2,163억입니다. 그리고 영업이익이 26억이었는데 첫 흑자로 봐야 되는 거죠. 저 그리프에서 보시면 유심히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상위에 있는 결제 서비스 그래프를 잘 보시면 2년 전에 90%였다가 진짜 매출 비중이 작년에 71%였다가 상반기 60%가 떨어졌습니다. 이제 밑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인 대출 투자 보험 서비스가 점율이 올라가고 있죠. 금융 말씀하신 금융 플랫폼으로 이제 구제 변화가 나타나는 거군요. 결제 서비스는 현재 전체 마켓 쇼의 24%만 가지고 있고 사실은 네이버 페이가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. 저기에 대한 성장률은 사실은 이미 한기에 부딪힐 수 있다는 이야기고 상장 이후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밑에 있는 부가 서비스 대출 투자 보험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얼마나 성장을 해갈 것인가가 사실은 성장 잠재력이 핵심인데 저 부분에 대한 매출 추이와 영업이익 추이를 보는 것이 향후 상장 이후에 이 카카오페이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다음 주에 이제 당장 상장입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분위기나 카카오페이의 시청의 무게를 보면 쉽게 따상을 가기는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네. 기관들은 상당 부분 의무 주식을 팔지 않기로 확약을 했고 문제는 늘 이럴 때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면서 흔들어요. 기분 구조상 그런 걸 좀 분석해 보면 좋겠네요. 그 세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기업 따상하게 되려면 기업 가치평가가 중요한데요. 그건 방금 말씀드렸고 굉장히 편차가 심하다. 편차가 심한 이유는 비교군이 없다.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가 이제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수급 변수가 좀 있습니다. 저기 보시면 전체 지분 현재는 카카오가 60.9 싱가포르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가 39.1이 있는데 이번에 상장을 하면서 전체 유통 주식이 10.44%밖에 안 돼요. 실제로는 유통 주식이 한 30%쯤 되는데 그중에 24%가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가 가지고 있습니다.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가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약 3,500억을 투자했거든요. 그러면 전체 지분의 40%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회사 가치 규모 7조가 간다면 알리페이가 수익 실현을 하고 싶으면 당장 상장 후에 팔 수가 있죠. 팔 수 있는 주식 규모가 24%입니다. 굉장히 많죠. 만약에 저기에서 알리페이가 주식을 풀어버린다면 주가는 급락할 가능성이 높죠. 저희 지분이 아니라 시장에 나올 경우보다는 팔게 되면 블럭딜 같은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렇죠.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알리페이가 매물부담, 오버행을 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시세차격이 크죠. 3,500억 투자해서 10배 이상 시세차격을 누렸기 때문에 시세차격은 적지만, 많지만 오버행 할 가능성은 낮은데 문제는 유통 주식이 너무 작다는 게 좀 험이고요. 그래서 따상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아까 매출에서 실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겨우 실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주식 보유한 사람들은 현재 주식을 가지고 향후에 포텐셜 부분이 있는 서비스 있는 부분이 정말 확장할 수 있을까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변수가 금융위원회의 결정입니다. 금융위원회의 정부 결정이 올해 안에 가면 가능할 수 있거든요. 그 결정에 따라서 카카오페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결정도 유심히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방금 아까 이 앞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부의 대출 조익이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.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반기에 많은 대여들이 사실은 굉장히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통되는 돈의 흐름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. 특히 우리가 개미 투자자들이 제거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카카오페이의 향후 따상에는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.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비교군이 없다. 그리고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의 오버행 리스크 그리고 시중에 흐르는 금융의 흐름이 적다. 이 세 가지가 카카오페이 따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단기적으로야 사실은 두 주 받으신 분 이런 분들은 언제 팔까 그 다음에 상장하고 나서 살 기회를 노리는 분도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조금 단기적인 거 말고 조금 길게 카카오페이의 미래를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까요? 저는 첫 번째는 정부 규제가 제일 중요합니다. 금융 플랫폼이라는 카카오페이는 금융 플랫폼이거든요. 은행은 카카오뱅크하고 전혀 업이 다릅니다. 저기 보시면 금융 플랫폼이라는 것은 자금 지식 전달부터 해서 결제대행, 대금결제, 자금체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. 카카오페이가 저 전체를 가질 수 있느냐는 어디에 달렸느냐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달렸습니다. 당장 금융위원회가 가맹짐의 부담을 소상공인들의 부담, 정부의 부담, 정치적 이유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카카오페이의 수수료도 제한을 끌어놔버렸거든요. 그 말은 전체 매출에서 60%를 차지하는 페이의 매출에 상한성이 걸린다는 이야기거든요. 거기에다 금융위원회가 보험결제, 보험중개, 대출중개 같은 것도 한다면 정부 규제를 유심시켜보는 게 한국 카카오페이의 주가를 바라보는 중요한 팩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마켓주민 오늘은 다음 주에 상장하는 카카오페이, 미리줌 기업에 대한 분석과 미래를 내다봤습니다. 리더스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